안 나네 또 다시 한 번 그죠? 이 소리 어? 지금 못들어오는데? 다시 한 번 끌 때 나요? 알태도 맨태도 나는데 끌찍해서 끌가 나요 꺼봐봐 한 번 아 비빅? 이 소리요? 아 저거 석션 한 번 갖다 줘봐봐 짜자잔 터지진 않았어 세게 못하겠다 찢어질까봐 그치? 원래는 안 찢어져야 되는데 세게 해도 다이어프라임은 정상이지 소리가 너무 좋아 뭔 소리인지 알아 보통 시동 걸 때 많이 나는데 이건 꺼질 때 나네 주행 중에도 한 번 삐익 가면서 그 피리 소리처럼 한 번씩 나죠 금방 보면 글소리가 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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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옆에서 소음 에에에 벨트 소리처럼 한 번 따줘 봐봐 오일이 오일이 많이 갔네 이 자리에도 많이 세고 여기 보면 여기에 오일 팬 자체에 누유도 있어요 지금 볼트에 맺혀 있어가지고 오일이 갈라 보니까 여기 소리가 나더라구요 잠깐 비쎄게 이게 엔진 안에 진공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실이 안 좋아지면 공기가 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피리 불듯이 빨려 들어가면서 휘익 하는 소리가 진공이 높아지면 소리가 나고 첫 차에 이게 처음 써서 빼주셨던 그 소리가 미세게 났어요 처음 썼던 새 차 때요? 1년 정도 1년 됐는데도 서비스 센터 들어가니까 못 잡더라구요 이거 실 사면 그 소리 나요 보통 이제 시동 걸면 그 풀피리 소리처럼 나구요 아 이거 이거 샌다는 거 이거는 사실상 이거 여기 유압류도 있지만 지금 오일 팬에서 지금 새는 게 더 많아요 저기서 위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얘 자체 스테빌라이저 여기에서도 새기는 하고요 여기 워터펌프도 물이 세네요 이거 워터펌프 모듈에서 지금 여기 물을 새는 적이 여기 보여요 여기 전동식 펌프거든요 저기서도 새고 미션을 탈거해서 그 뒤에 크랭크 씨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미션 아니 엔지널의 팬을 탈거해서 팬게스캡 바꿔야 되고 이 워터펌프도 지금 이게 수명이 다 된 거 같아요 뒷부분에서 지금 물 샌 흔적이 있거든요 가스켓자 여기 사이에서 여기 물 샌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봤어요 오토폼 보고 아마 이게 물이 지금 딱 뜨거워요 얘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도 좀 지나면 또 새요 그냥 구조적인 결함이 좀 있고요 이퀄적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인터쿨러 파이프에서 조금 새고 작업이 많은데요 할 게 많은데요 일단 한번 바꿨네 일단 지금 소리나는 거는 일단 미션 탈거해서 여기 크랭크 씨를 바꿔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아까 제가 확인했었던 그 상단에 로커한 커버 거기 다이어프라임 제가 안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좀 있으면 찢어질 때가 됐어요 사실 한 번도 안 바꾼 거라 딱 오일팽하고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플렉시블도 크랙이 있고 여기도 실도 약간 새고 이거를 뽑아 드려야겠는데 그리고 플렉시블도 워터범프 워터범프 텐서라면 아 감지 센서가요? 거리 거리 아 그래요? 아 받고 난 다음에 네 선생님이 생각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잠깐 약간 척척 맞아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아 아 아 아 아 텐션 스트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은 좀 덜한데 이쪽이 좀 많이 텐션 스트럭 그리고 로우암 다 갈아야 될 텐데 완전히 나갔어 여기도 압력센서도 지금 눈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벨트는 수명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벨트는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안녕하세요. 4차를 부탁해 장유석입니다 지금 BMW 5GT 차량이 지금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은 입고 당시에 차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주행 중에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잠깐 잠깐 나긴 하는데 벨트 미끄러지는 소리처럼 살짝살짝 나요 미션을 탈거하면 엔진 뒷부분에 크랑크실에서 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누유가 되면 엔진의 진공의 힘으로 크랑크실 쪽으로 공기가 딸려 들어가면서 이상 소음이 발생이 되거든요 일단 이거 지금 상태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엔진 뒷부분에 크랑크 리테이너라는 무품이 있어요 크랑크실 그래서 크랑크실에서 누유가 되면 이 안에가 이제 진공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증상이 발생이 되고 흡입하는 느낌이 있어요? 아니 원래가 흡입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흡입하는 느낌에 뒤에 오일이 새니까 실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을 막 피리불듯이 삐익 하면서 피리부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고 그런 걸로 보여져요 지금 제가 소리를 막 심하게 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못 듣는데 잠깐 잠깐 들렸을 때 그 실 터졌을 때 나는 전형적인 소음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밑에 엔진 오일 팬에 누유가 좀 있고요 아까 하체, 하체 찌그덕거린다는 거는 아까 보셨죠? 그 텐션 스트럭 부싱하고 그 로우한 부싱 그런 부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거기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일단은 점검한 것만 한번 견적으로 우리 부장님이 뽑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작업하면서도 이제 견적된 거 외에도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뭔가 추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타임벨트는 대체 안 하죠? 얘는 아직 교환을 하는 품목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요? 520D만 유독 그런 증상이 나타났었고 저번에 보니까 몇 번 채널에 보니까 그래서 밟으면 끊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잘 안 끊어져요 근데 일단은 이 커버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얘도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좋기는 해요 오래되긴 했거든요 얘에서 아직 터지진 않았는데 이 커버 전체가 지금 이제 팩토리에서 차량 생산할 때 나왔던 그 커버 그대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이제 변형이 좀 일어나요 열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쪽에 이제 누유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지 뭐 비용 그렇죠 돈이 문제죠 항상 13만키로 10년 됐는데 많이 타지는 않은 건데 그쵸 다시 차 바꾸기는 뭐였고 일단 물은 어디서 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아까 그 워터펌프 자리에서 물이 지금 누수가 되는 거는 일단 봤으니까 그 부분을 수리를 하셔야 되고 이 캡 통하고 캡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 캡은 실제로 압력 밥솥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압력 밥솥의 실 바꿔주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오래되면 이 압력을 유지를 못해요 그냥 교체를 해 주시는 게 근데 좋을 거 같아요 그냥 견적 한번 뽑아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많이 나올 거 같아요